하나 둘 셋 나가, 이 새끼야! 자! 산재했습니다! 너도 따라가,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지금 토트넘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지금 콘테 감독의 현타가 와가지고 응 내가 옛날 첼슈 이끌 때 가까이 지켜봤던 토트넘이 아니다 그때는 막 2위하고 3위 하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냐 네 로메로 부상 당하고 시즌 뭐 2021년 이제 아웃이죠 내년 초에 뛴다고 난리워리나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탈탈 털어가지고 겨울 일업시장 때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토트넘 선수단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저희가 오늘 거의 부부지급입니다 듣는 분들이 옳다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스쿼들은 중위권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콘테 감독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땅땅땅 한 명씩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잔류냐 방출이냐 땅 해준 다음에 이유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서른다섯 살입니다 시즌 종료 계약이 만료되는 골키퍼 요리스 잔류미까 방출입니까 먼저 얘기하시고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아웃이죠 아름답게 떠나야 되죠 이유는? 이제는 새로운 콘테 감독이 왔으니까 콘테 감독의 스타일에 맞는 골키퍼를 데려와야죠 새 술은 새 부대의 답자 그렇죠 나이도 있고 리그 앙에 돌아가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지금이 딱 적기죠 아름답게 가서 하면 돼요 하긴 간 팀에서도 좀 뛰려면 지금 나이가 네 그렇죠 지금은 컵대회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한 235억 원에 완전 이적 옵션을 달고 있네요 골키퍼 골 리디 자 잔류미까 방출입니까 하나 둘 셋 유럽 축구들은 대부분이 어쨌든 서브 골키퍼는 그냥 두는 경향들이 많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잔류 시켜야죠 잔류 지금 그러면 골리니를 요리스를 내보낸다고 쳤을 때 주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선수는 누구를 데려와야 됩니까 다른 선수는 주전을 데려와서 서브로 놔둬야 된다는 거죠 아 골리니가 아직은 컵대회나 유럽화라든지 이렇게 로테이션 돌리는 용은 필요하니까 주전급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약하다 좋습니다 자 스미스 오른쪽 윙팩 자 잔류냐 방출이냐 정말 부진하기도 하고 무라하자는 최악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나가 이 새끼야 아니 발언권을 좀 도어티에게 얘를 보면 옛날에 리버풀의 콘체스키 느낌이 나요 콘체스키? 코디슨이 불러서 온 예 급이 아닌 예 아 급이 아니라고 했잖아 얘가 토트넘이 지금 많은 분들이 와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다시 가 좋습니다 올버헴팀 다시 가 나가라 예예 아 자 레귤러입니다 팀 내에서는 최고의 레프트백인데 약간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백스리 전술에서는 조금 괜찮다는 얘기도 있는데 필요하죠 자 잔류냐 방출이냐 레귤러 잔류 어디죠 발리전이나 어시스트하는 거 보면은 아 그런 센스는 있으니까 음 레귤러는 좋죠 아 설만하다 얘는 수비적인 나이가 어려워서 수비적인 걸 개선만 시켜주면 돼요 음 예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아 레귤러는 오케이 그러면 잔류 다음으로 갑니다 아 로메로 다 이거 왜 이렇게 다칩니까 아 일단 병원부터 가서 빨빨리 나야지 현재 부상 중이고 내년 한 1, 2월 정도에나 복귀한다고 합니다 팀 내에서만 놓고 보면 최고의 센터백인데 어쨌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잔류 방출 하나 둘 셋 잔류죠 잔류 구수옥 같은 데 가서 꼬리곰탕 좀 먹고 어디요? 구수옥 구수옥 예 도가니 수육이랑 이런 거 뭐 해서 빨빨리 부상 빨리 완퀄 시켜야 돼 자 산재했습니다 너도 따라가야 이 새끼가 자 에바러송입니다 팀 내에서는 오른쪽 주전을 보고 있는데 역시 조금 수비력 문제지 않냐 근데 뭐 역시 쓰리팩에서는 오른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잔류 방법 잔류죠 이만한 급을 또 데려오기 힘들어요 아 현실적으로? 네네 예예예 조금만 더 적응해가지고 하면 좋겠죠 에바러송은 잔류로 가겠습니다 다른 선수 데려오기 쉽지 않다 잔맥은 자 타이어입니다 이거 뜨거운 감자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가운데 쓰리팩에 세워놓고 있는데 아 뭐 시수도 좀 있고 팬들 사이에서는 싼다 라인 아닙니까? 산체스와 다이어에 싼다 싼다 이 라인인데 잔류죠 잔류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일단 놔둬 지금은 지금 얘는 뭐 위에도 쓰고 밑에도 쓰고 써야 되니까 일단 놔둬야 돼 아 지금 약간 좀 불안한 여지나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체스 보다는 낫잖아 그랬더니 산체스 보다는 낫다 그리고 어쨌든 뭐 뭐 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위치도 좀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깐 일단 두자 일단 멀티가 가능하니까 좋습니다 자 조 로든 거의 뭐 기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때도 누누 때도 콘테 때도 거의 주전으로 잘 안 뛰어요 근데 이제 모르죠 자 잔류냐 방충이냐 일단 하나 둘 셋 잔류 잔류 센터팩이 세 명 체제잖아요 네 네 명에서 다섯 명 있어줘야 되거든요 프리미어리글은 그렇게 봤을 때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웨일스가선 잘하잖아요 대표팀께서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로메로가 시즌 아웃이 2021년 시즌 아웃이 됐으니까 2021년 아웃이 됐으니까 당장은 필요한 선수예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때 자기가 눈도장을 찍으면 그렇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세대교체 되는 거예요 넌 남아 일단 남아라 콘테는 기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 선수 파악을 하면서 얘는 나중에 보려고 했던 애 같아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틱틱거리지 말고 틱틱거리고 훈련할 때 뭐 안 써준다고 자 왼발잡이 센터백으로 어쨌든 계속 쓰고 있는 밴뎁입니다 3-3 밴뎁 3-3 잔류냐 방충이냐 하나 둘 잔류죠 잔류 급할 때는 왼쪽 윙팩도 서야 되니까 네 수비수 탕강합니다 일단 잔류냐 잔류 네 남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필요하죠 지금 당장은 필요해요 수비수가 좀 기근현상인데 기복이 심하지만 어쨌든 컵 대 컨퍼런스 여러가지 또 이거를 돌려야 되니까 당장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오른쪽도 잠깐 세울 수도 있고 부족하긴 하지만 또 센터백이 세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호이베르 자 잔류자 방출이냐 근데 많은 분들이 호장군 호장군하고 얘가 최고다 그러는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어 저 위치에서는 볼을 잘 차야 돼 기술적으로 테크니션 조르신유가 살아남는 게 뭐야 기술이 있지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 맨유랑 할 때 여기도 눈이 달렸더라고 측면에 올라오는 선수를 어떻게 보고 이거 꺾어서 횡으로 패스는 쫙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게 필요해 볼 배급이 돼야 된다고 저기서는 같이 겸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막 구당탕 밀고 가고 톡톡톡 싸워서 이기고 싸움딱이지 약간 느낌이 근데 토트넘은 필요하죠 참 필요하다 지금 당장 투박하다는 걸 인정하네 나는 저 위치에서는 저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난 축구 철학이 그래 그러니까 뭐 이거는 스타일의 선호의 문제인데 일단 잔류지만 그런 약간 아쉬움이 있다 사람들은 막 진짜 호위배를 거의 핵심으로 얘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바르셀로나 티켓타카로 세계를 재패할 때 부스켓츠 봐봐 수비력도 있는데 끊고 나서 딱 주는 게 다르잖아 물론 뭐 최근에 부스켓츠가 나이 들어서 버렸지만 차라리 옛날에 전성기 때 드링크 워터가 돼야 돼 미친 듯이 뛰지만 딱딱 벌려주고 근데 호위배라는 공간을 싸우는 건 좋은데 아무튼 뭐 그런 거죠 하지만 뭐 일단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차상시 게 없어요 없고 호위배라는 잔류 갑니다 자 윙크스 자 잔류입니까 방출입니까 하나 둘 셋 애매한데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 남겨 정이 있으니까 남겨요? 돌잖아 계속 뺑뺑 도니까 꿀만 잡으면 돌잖아요 팽인처럼 도는 거 하나는 잘하니까 다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그냥 잔정이 남아서 그래 크럭님 감사합니다 오늘 괜찮네 예예 크럭님 고맙습니다 몇 시간 이랬다 집에 있나? 아 홈그론의 이점이 있다고 잉글랜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네 항상 개만 나오면 홈그론이야 과감하게 내치고 임대생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뭘 그러니까 이게 윙크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홈그론이야 홈그론 질레트 하나 주고 왔어야지 아 질레트 홉사하게 생겨서 털을 기르고 있어 아 난 참 네 그래서 홈그라운이기도 하고 정이 있으니까 얘만 나오면 홈그론이야 그냥 아 예예 불타오르네 그래도 제발 내보내달래 윙크스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갑시다 잔류잘방추냐 하나 둘 셋 남겨 남겨 오오오오오오 보낸 애들이 또 있어 아 보낸 애들이 또 있다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다른 애들을 보내야 된다 리드필드 다 보내야 된다 리드필드 다 보내야 되면 누굴 채워 아 알겠습니다 아 아쉽지만 일단 남기는 거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합드에선 충분히 써먹을만 해요 네 네 좋습니다 아 루키스야 좋은데 왜 자꾸 다쳐 또 다쳤다라 그러는데 얘도 산첸스랑 가라 karak 아 그렇습니까? 아 그냥 강출 특징이 없어 특징이 없다 아니 근데 왜 아르헨티나 대표팀 draft에 가끔씩은 어 이런 느낌이 있는데 터트롬하고는 엥? 이런 느낌 아르헨티나 대표소리도 응 없어 없어? 한참 뛰다보면 유리몸에다가 한참 뛰다가 캐스터 로셀스 로셀스 뛰고 있었네? 이랬네 약간 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색시 마녀해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여하튼 아 근데 애매하다 나가 나가라 병원비가 더 들어 병원비가 더 알리입니다 아 알리 아 진짜 자 일단 하나 둘 셋 할게요 왜냐하면 아 알리 정말 정말 이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인데 자 알리는 잔류입니까? 방출입니까? 하나 둘 셋 방출 참을만큼 참았어 견딜만큼 견뎠어 너는 더 이생 무하마드 알리가 아냐 알리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내렸을까? 어떻게 해? 이런 에이전트 하면서 이런 구체적으로 가까이 지켜본 선수가 있어요? 그럼요 많죠 왜 이렇게 사생활이야 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아 막 게임 남들 집에서 홈트하고 뭐 이렇게 딱 몸 스트레칭하고 어디 피트니스 아니 피트니스란다 그게 뭐라죠? 짐 짐 말고 요즘 유연성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코어 필라테스 필라테스 아따 안통한다 그런 거 할 때 혼자 이거 포트나이트하고 앉아있고 여자친구랑도 이별하고 미안한지도 모르고 또 딴 여자 만나고 여자 만나는 거 뭐라 그런 게 아니야 그치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고 부수적인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수니까 이게 바뀌었다는 거지 운동으로 하지 않고 예를어서 그러니까 맨날 미용실 가면서 저 머리 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알아요? 저거 최소 4시간 5시간이야 아 그래요? 그 시간에 앉아가고 근육이 다 이게 굳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뭐 하는 그건 괜찮은데 게으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원빈 봐봐 딱 복수할 때 밀잖아 왜 밀겠어? 그게 루나라만이 아니에요 네 머리에 신경 쓸 새가 어딨어 대가리에 하긴 그러고 보니까 무리뇨가 지금 이게 침체되어 있는데 계속 게으르다 내가 꼰대에 그게 아니라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딱 요거타나 딱 마시고 공사이클 한번 딱 타고 그리고 딱 출근해갖고 훈련시간 가서 이게 아드레날린 나왔을 때 훈련 쫙 하고 왔을 때 딱 피로회복하고 좋은 거 먹고 딱 몸을 유지해야지 오자마자 토트넘아이트 엄마 히츠 어디있어 히츠 아 이거 왜 히츠 이게 칠벌을 했다 라이언 세스윤용 예 썬드로 있던 썬드로인데 아니야? 플런 어 세스윤용 아 그 세스윤용 아니고 아 이제 이제 어떤 세스윤용인지도 모르겠습니까? 그럼 가 가 방출 왜요? 아이 토트넘 급이 아니야 토트넘 급이 아니다 그냥 선수는 급이 있어요 브라질도 가잖아요? A급이 있어 이렇게 딱 그 걔네들은 못 건드러 응 걔네들은 못 건드려 레이전트 그러니까 028 라고 할 때 아 여기는 지들끼리만 딱 통화하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선수끼리 그 급이 아니라고 예 아 진짜 세스윤용 뭐 어린데 왜 남아 그럼 어림면 다 남아야 되냐 하하하하 우리 늙어서 나가야 되나? 하이라이트용 선수 아니냐 콘텐츠고가 올리지 않는다 한번 막 써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3호위를 못 쓰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얘 때문에 내가 아까 밍크스를 남긴 거예요 아 아 그러면 방출? 응 나가 쑥 나가 헛썩 나가라 헛썩 나가라 헛끼 이놈 왜요? 이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헉 헉 니 스스로 나가거라 헉헉 아니 내 놈은 볼은 잘 차잖아 가끔씩 내가 칭찬 많이 했잖아요 오래 못 차서 그렇지 못 알아 듣는 것 같아? 전술리에도 아 아 아 볼깃으로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순간 싹 나가는 거 그러니까 얜 딱 내놈은 막 여기서 코른다니까 아 그렇지 내가 쟤 조금만 고쳐 써보겠다 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데 선수는 고쳐 써도 되지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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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태도나 이런 거는 고쳐지진 않지만 선수로서는 공적인 것으로는 바꿔 쓸 수 있죠 네 토트넘에서는 끝났다 끝났어요 아 끝났다 나는 은둔 벨레 참 신기한 게 봐봐 콘테 지금 너 나가 야 나가 하시니까 어휴 다 한테만 그려 괜찮아 지금 애는 찾기 보이네요 예예 자 스킵 얘는 뭐 써먹어야죠 유망주고 좀 더 성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잔류 네 잔류 네네 스킵은 또 계속 성장하는 모습도 있고 또 다양하게 지금 콘테 감독 체제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스킵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남는다 뭐 스킵은 뭐 다들 동의하시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아임이에요 브라이언 자 이적을 이제 세비아에서 왔는데 지금 뭐 원래 기존의 전술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윙백의 콘테 감독의 352나 343 쓰리 백을 쓰다 보니까 브라이언이 약간 클래식 윙어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얘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일단 사왔으니까 임대로 프리메라리가 쪽에 임대로 주면 돼 뛸 수 있는 루틱 아 뛸 수 있는 루틱 마이로카 같은 데다 지금 2001년생 20살이니까 네 마이로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주면 강인이랑 잘해보라고 아하 그렇게 임대로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내놓으면 또 팔리지도 않아요 경기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지 지금 교체로만 5경기 임대로 싸게 해갖고 성장하고 와 다음은 루카스 모으라 루카스 모으라 요즘엔 패스가 영 시원찮아 잔류나 방출이 하나 잔류 요새 조금 패스나 디테일이 좀 약해요 커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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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네 지금 많은 분들은 좀 나가라 하는 거 근데 대체 자원을 구하기 힘들다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다 나가 그러면은 뭐 축구를 7명이서 해? 실격패 실격패 실격패된다 여러분들 마음처럼 다 내버리면 선수가 없잖아요 여하튼 지금 모으라는 일단 선발 안 되면 쪽거라도 쓰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패스가 요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루카스 모으라 내보내면 탈압박이 되잖아 일단은 벗겨내고 밀고 들어갈 때 속도 나잖아 긁히는 날이 있잖아 아르생젤르만 때 되게 좋게 평가했던 선수인데 딱 데려와서 좋았다고 얘를 좋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당장은 어떤 대체할 만한 선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도 많이 얻지 못하고 있고 토트넘은 국대 가사만 잘하는 애들이 많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류냐 방출이냐? 지금 시점에서는 잔류 어? 의외네? 왜요? 초코로 써야지 아 초코로 써야 된다 네 초코로 써야지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는데 이겨야 될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되고 당연히 메인급은 아닌데 네데데데대표팀 가서는 노르웨이 경기에서 골도 넣고 진짜 그렇죠 그렇죠 전술적인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콘테 감독이 또 비트 모지스처럼 윙백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 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 루카스 모우라나 베르베인과는 윙백으로 3호에 모우라는 안되지 안되고 얘는 할 수 있다? 모우라는 탁 터치 이후에 전진성을 잘하는 선수지만 등지는 플레이라든지 돌아서는 플레이는 약하단 말이에요 얘는 어쨌든 이렇게 옆으로 받는 플레이 되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두고 이쪽에 터치라인이 있으면 두고 모우라는 그게 안돼요 공을 받았을 때 돌아서서 전진 몰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는 윙백을 전혀 안되는 애에요 루카스 모우라는 하지만 베르베인은 한번 아 요런거는 됐지 요런게 진짜 전문가 얘기인데 와 어찌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물론 뭐 해리 케인이 공 잘 찬다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할 건 없는데 올 시즌에 여러가지로 지금 막 왔다갔다 하는 데다가 뭐 여전히 뭐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고 올 시즌 한 골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했던 선수인데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콘테 감독이 새로운 축구가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큰 변화가 필요하면 상징적으로 케인을 전개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잔류 방출 결정해 주십시오 자 해리 케인 잔류냐 방출이냐 하나 둘 셋 방출 할 만큼 했죠 오 여기서는 또 굉장히 결단있게 예 아하 이게 이제 파라티치와 콘테는 궁합이 좋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1월 2작 시장에는 각 팀의 즉시 전력을 쓰고 있는 선수를 데려오려면 엄청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줘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겠죠 레비가 그런 스타일이니까 예 지금 사실은 더 만약에 끌면 돈 못 받을 것 같아요 세렘바이를 해야지 팔고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는 어디를 파냐 육캐슬 가야지 육캐슬 가서 엄청난 금액을 팔고 육캐슬이든 어디든 팔고 그 금액과 또 정리한 선수들에 대한 몇 명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합쳐서 블라우비치에다가 올빵을 해야죠 아 그렇게 블라우비치 뭐 센터백이나 그다음에 캐시의 세명은 딱 축을 만들어야지 블라우비치 센터백 캐시의 김민재 이렇게 딱 그런 유형의 선수들을 딱 가운데에 코에 붙여야 돼 인터밀란의 데브리 같은 선수들 센터백 두 명 필요하니까 그렇죠 데브리나 김민재 김민재가 뭐 여러 설이 있지만 터키 기자들이 난리 그게 뭐 이게 지네 일기장이더만 거긴 다 우충원이더만 우리 김민재가 현재 최근에 나왔던 그 금액 이정료 금액 있잖아요 2000만 6 그 비슷한 수준의 바이아웃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김민재 바이아웃이 존재한다 근데 확실한 오퍼는 지금 없대 아 그것까지는 아니죠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바이아웃은 있다 급하면 데브리나 뭐 김민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얘를 팔아야 된다 아 이야 요거는 그거를 이제 터키 갔다 온 여기까지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거죠? 몰라 그 다음에 뭐 소송 걸면 나도 변호사 사야지 뭐 어떡해 나도 검은색 옷 입고 여기서 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존 됐어 오빠 다 존 됐어 세 뭐 솔민 잔려 방출 하나 엄청 칭찬했더만 엄청 칭찬했어요 스콘태가 뭐 이거는 범접할 수 없는 노터치 이 얘기한다는 자체가 네 자 많은 분들이 나중에 그러면 중간에 마지막에 살짝 얘기해 주시겠는데 이거 이제 방출 편이니까 영희 편도 한번 해달라고 나가달라네 계속 뭐요 나가줘 아 이거 뭐냐면 이제 더 마음 편이 될 수 있는데 좋은 선수 보여서 다시 좋은 팀으로 이제 와야죠 레알로 레알로 꺼져 그러네 저희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예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보고 재밌었습니다 예예 유용해 있고 그러면 몇 개 팩트나 관점은 아리고사키아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감독은 군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